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짠 오늘 먹을건 이거예요 이거는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진짜 줄줄이 되어 있어요 줄줄 그리고 오늘 외부 미팅이 있어서 갔다가 끝나고 장보는데 진짜 줄줄이 소세지가 있는거예요 그래갖고 집어왔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크림 파스타 소스 그리고 여기는 타바스코 소스 여기는 머스타드 소스가 요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어 마지막에 바삭바삭한 맛이었습니다 저는 간략을 안고있어요 이 배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뭔가 이런거ư? 이것은uated 겉annie 상대방으로 할 것 같아요 strateg이 너무 Sequencer 아니신 간을 안고있어요 정말 맛있다고 하는데요 제발 폭발을 인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claims 좀 active 오늘의 명절이 있어요 오늘의 배가 기분이 좋다는 게요 고춧가루 치즈볼 맛있다 맛있다 치즈볼 고춧가루 맛이 되게 진해요 바삭바삭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삭아삭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삭아삭 고춧가루 고춧가루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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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와 진짜 톡톡 터지고 맛은 찐한데 짜지는 않아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소스랑도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저는 크림 파스타 소스가 제일 맛있었고 그 다음에 타바스코 소스 두개 같이 먹어도 맛있었어요 머스타드 소스도 맛있습니다 네 요거는 디톡스 주스에요 홍초 코너에 있는 있던거 집어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 자 가볼게요 안녕 오즈 저는요